아 아 아니 어 클럽형 아니 클럽형 질거같으니까 키는거 뭐야 아 황대 클럽 핵인데 이거 무조건 나 지금 느껴졌는데 전판클럽이거든요 수익률이 말이 안됨 야 브론즈였는데 얘 느껴지잖아 여러분들 핵인데 좀 못하는거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핵 그만 써라 형같은 트럭 만나면 넌 튀는거야 인마 일단 오늘도 깔끔하게 랭크 가봅시다 여러분들 형이 세트할게 얘들아 어 아니 상대 되도록 저거 뭐임? 상대 되도록 스탯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 뭐임? 캐쉽 아 슈 꾸 가 타는 그냥 아 난려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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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아니 형을 못사봤어 근데 얘 핵이야 대두로 왜 여기 쏘냐 갑자기 쟤 뭔데 위에 그대로 있네 나는 쓰레기다 우리팀 미하다 아니 형도 이렇게 오 마이 갓 아니 아니 형들 이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 열심히 할게요 미안해요 형들 형들 내가 순간 포기해버렸어 미안해 형들 내 쓰러프 살까네 여기 쏘옥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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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가보자 이라만 원래 골퉁 제트가 올라가면 그 게임은 이겨 알죠 여러분들 형들 켜 스크레이브 한명 남았어 안있어 일라만 얘들아 해보자 instig 형님들은 얘들아까지 지라 웃기지와봐요 형들 잠시만 기다리와봐 웃기임랄봐요 웃기임랄봐요 오케이 A A 승목 A 승목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내 땅에선 내 벗대로 저걸 못잡았어 아아 제발 그렇지 이거야 하나 났어 어 쏘리 쏘리 마이 브라더 플레이 내 동생 했다고 하고 바로 동생들 동생이 게임 했다고 브라 쳐주고 오케이 나 왔어 형들 킥냐? 졌다 졌다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파이크가 A점에 떨어뜨려 10초 남았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안다 안다 파이크 설치 똑똑해봐라 궁극기 준비 완료 나와라 아시아 넌 드려요 500 오케이 오케이 형이야 얘들아 05포를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? 6킬 18데스에서 14킬 4데스죠 홀등 제트가 살아나면 일 수밖에 없어 구조가 나와줄 거 같더라 하나 더 남아줄게 하나 더 남아줄게 형이 켜버렸어 얘들아 규키 나와야 규키 나와 와 와 ㅈㄹ해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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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캐리 와 소리소리 마이 브라더 이즈눕 이거 역전 드라마라니까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된다 와 개처럼 부활했네 진짜로 와 25점 받았다 개맛있다 레이나는 유튜브 보여줄게 내가 까비 까비 스파이크 설치 궁극기가 눈 감으랬지 나도 만듭보여 툭 없이 눈을 가려줘 충전을 잇다 하하하하 야 고맨 고맨 자기를 와 엄마 엄마 로로로로로로 아 아 이겨야돼 진짜 얘들아 아 아 아 아 지금 나밖에 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음 6,6,7,11? 오케이 어쩔 수 없다 내가 다 잡아야 된다 브라슈 브리스 브라슈 브리스 브라슈 브리스 스피리 넥스 스피리 넥스 적군이 1명 남아침다 우린 스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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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슈 브라슈 스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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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빙노마린이 나이나이나 역시 얘들아 이거 진짜 역전 된다 해보자! 오늘 연승 데이야 얘들아 한 번만 나 흐름인데? 이끄시 이케 이케 이끄시 나이나이나 맘에뜨 맘에뜨 이럴 이럴 나이스 이럴 스타일리시 한 플레이 원한거 아니냐 형들? 스타일리시 하잖아 플레이가 렛이나는 이렇게 하는거다 보여주잖아 머리 까는건데 이거 왜 몸샷이지? 아니 정확히 에임 헤드였는데 몸샷이지? 제가 봤는데 규태씨가 못한겁니다 맞아요 여름씨 여름씨 티어가 궁금하다 플래시 이리와 와 아니 클럽형 아니 클럽형 질거같으니까 키는거 뭐야 오오오 아 황대 클럽 핵인데 이거 무조건 나 지금 느껴졌는데 전팡클럽이거든요 승률이 말이 안됨 나이스 쯄쯄쯄쯄쯄 펫는거 같긴 해 느낌이 여슬공주 Pute님 안녕하세 반가워요 글쎄쯄쯄 쯄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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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쯄 흙쯄쯄 STEM 나한테 펴주고 CT 플래시 나올 것 같은데 이거?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피한 줄 알게 헤이 나이스 이정도면 핵 아니냐? 규태야? 레이나는 유튜브 규태가 이지? 뭐야 외국인들 나 어떻게 안? 외국에서도 레이나는 유튜브야? 공격팀 아니 근데 야 이 친구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클로버 핵이라고 하냐면 92승 22패 킬 대 1.6 데미지 200 속률 80포인 근데 얘가 딱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에이맥은 안쓰는 것 같은데 야 브론즈였는데 얘? 느껴지잖아 여러분들 핵인데 좀 못하는거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만 써라 형같은 트럭 만나면 넌 치이는거야 인마 봤잖아 내가 아까 느낀다 야 여러분들 진짜 내가 느껴진다니까 이게 피부에 체감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벗 김규태한테 안된다는거 어떻게 할건데 니네가 1탄 김규태 어떻게 먹을건데 나 이거 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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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in't never giving up, I ain't never giving up Take, take, taking the